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시 영평동 김동규 농업인의 황금향 감귤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김용호 박사님께서 황금향 관리효령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황금향 하나 청전 다 열어갖고 이제 뭐 했는데 황금향은 감귤 중에서 청전하고 황금향이 아직이 굉장히 많아이 이거는 작년에 언제 조합해놨고? 작년은 12월 한 2일에서 10일 사기에요 저는 청정연구는 뭐다 청정연구? 아 청은 저희들 대해방지하기는 태풍이나 이런거 맞아서 7월달부터 열어가지고 10월초까지 열어서 놔둡니다 10월초까지 뭐하고 태풍만 태풍만 이제는 안올것 같으면 태풍 발생하기 전에 제주당 일본 쪽으로 가버리면 그때부터는 청정 내려야돼 이거는 스트레스를 줘야 저 당이 올라가는거지 제 문제가 황금향 같은 경우에는 당도 못오죠 당도 못오죠? 그러나 물이 많으면 안전잖아 그러나 9월 말쯤 되면 자청 한달 동안은 물주지 말아야 돼 아이아이 물주지 마라이 그냥 물주지 말고 그러면 이것은 과거에 많이 했다가 이제 전부 피조갱신 다른걸로 다 가버렸잖아 그이 그러면 이제 남은 신종 가지고 이제 희소성 내지 당을 높여서 돌볼 생각해야돼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은 뒤로 맞추지 않는것이 좋겠다 아이아이 그거 반드시 오고 아까 열매는 여긴 큰데 여긴 잘 되겠지 저쪽 저쪽은 막 큰데 여긴 막 그럼 여긴 여름은 가을이 되면은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큰 순만 남경이 이거 딱 잡으면 좀 딱 끝에만 여긴 열매 가을정정을 해야 되는 말일까 그러면 열매 이런거 다 손 봐야돼 이거 이거 이렇게 된거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여기에 하면은 하여튼 여기에서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가이 이거 나 잘라지 말아야 할건데 이쪽 해주면 내년에 총상하나 아 그러게 총상각 안나와 어 안나와 그러니까 순이 이렇게 된거는 요렇게만이 어 이거만 해줘이 그럼 열매가 그럼 여기가 열매가 다 수키만 달렸어이 유인해줘 유인해줘 아까 가운데 중서남북으로 싹 유인해주면은 가운데 순하고 그렇게 거든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관리를 잘 해야될거라 이제니 그게 당도만 올리기 전에는 아니 뭘 해야 된다고 당도만 올리기 전에는 황금형도 좀 해거리 안하지 아 그러시게 그냥 그냥 기온이나 습 습도 그니까 토양 습도 수분관리가 당에 의향을 미친다 이거 항상 그거는 저기 시험문제 나와 그런데 제주도에서 당에 미치는거 하면은 하필 걸성이 하나도 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면서도 모르는건지 일부러 하는건지 예 다음 뭐 그 뭐 질문은 아까 같이 지금 했던거처럼 당이 몰리는거 당금형은 제 1량이 그겁니다 다른거 문제가 하나도 없고 그거를 해야 황금형이 살지 여기 일본강목은 이야 이거 완전 꿀맛인데 여기가 몸이 나이들 손이 한라봉조 손이 안가 저희도 당이 안 올라가서 11월 말에 수학을 못하고 12월달에 수학을 못하고 우리 박사님 여기 농장안에 닭을 키우고 있는데 이게 원리가 뭔거 같습니까 여기는 풀을 키운거 깨끗깨끗하면서 풀을 높이는건데 제초제 타는것보다 이렇게 닭이 머는거 나은데 가능하나 어느정도 풀이 있었으면 여기는 우거지니까 이 벌써 그늘이 됐거든 여기는 음지가 된거라 이렇게 그냥 여기가 독립수만두랑 더해놓으면 며칠이라면 아래 틀 안나 여기 사이만 조금만 그런 식으로 앞으로 독립수로 해가지고 아 독립수로 해야돼 수반 확대가 돼야 수량이 많이 나오지 이런식으로 수량이 좀 저거되면 아 저거되면 일단은 간벌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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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해야되면 안 돼 그냥 지난번에 강정갈 때 고조진 시대 농장강 가야되는지 그걸 안봐보니까 지금 다른사람들 못해서 개조시켜버렸거든요 그냥 이제 1등에서 골동으로 가면 좋거라고 중간하겠습니다 어 뭐 이 황금형 관리우량에 대해서 뭐 김박사님이 오셨는데 또 저기 뭐 질문이 있거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한번 듣는 시간 한번 가지고 아니 황금형은 그렇게 어려운 품종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제일 유난 농가에서 제일 편한 품종입니다 근데 문제는 닭 못 올려가지고 닭만 올려질 수 있다면 이거보다 맛이나 이런게 다 좋고 하니까 품종이 많고 지금 나무에 과수가 달렸는데요 이거 언제쯤 출하 예정입니까 여기 항상 12월달 출합니다 12월달요 원래는 좀 늦게 해서 방금 많이 높여서 한 11월 15일이나 15일이요 박사님 뭐 더 해 주실말 없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 저 현금형 관리요령에 대해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